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당신의 돈은 자선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한 말입니다. 기립박수는 많이 터졌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목적을 이뤘는지는 내년 초에 알게 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미팅에서 미국뿐 아니라 서방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더 많이 지원하도록 미국이 압박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덕듀시 애리조나 주지사가 멕시코 국경에 쌓은 컨테이너 장벽을 해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0년 투자 수익이 1,100만 달러, 연봉이 약 40만 달러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의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 이유를 모든 언론이 보도합니다. 이유라기보다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 두 명의 간부가 업무상 비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연방수사에 협조합니다. 자신들의 보수였던 미국으로 송환된 창업자를 수사하는 데 협조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명 가운데 한 사람은 창업자의 애인이었습니다. 극심한 겨울 폭풍이 이미 할러데이 여행 스케줄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비행 스케줄 연착 취소 늘어납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1,600마일을 전의를 끝내고 어디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탑뉴스는 당연히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바이든 대통령과의 지무실 회담 그리고 의회 연설이 되겠는데 전쟁을 치르고 있는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와서 10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러시아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0개월 동안이나 공격을 당했는데도 아직도 살아있고 계속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라고 의회 연설에서 먼저 못을 박았습니다. 젤렌스키 코미디언 기지를 발휘를 해서 우리 아직 항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병 같은 거 충분한가 여러 가지 군수 물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포병 있습니다. 우리 예스. 그렇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뭔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나치 독일과 싸워서 이긴 것 뭐 1944년 크리스마스 그때도 히틀러 군대와 맞서서 얼마나 용감했는가 그것처럼 우리 우크라이나 군대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 푸틴의 군대에 맞서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어제 박수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상하원 합동연설이요. 다시 한번 이제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제 이제 의회의 연설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도 보이네요. 연설을 하는 그런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국정연설할 때와 거의 비슷하게 대통령은 없었지만 뒤에 연설하는 연단 뒤에 연방 하원의장이 있었고 그 옆에는 부통령이 상원의장 자격으로 나왔고 연방 하원 상원 대통령 그리고 제일 먼저 미국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지원을 많이 하니까요. 미국 가정이다. 패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어떤 패밀리 밸류라든가 그런 것들도 조금 느끼게 했습니다. 감사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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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적인 그 같은 그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것에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지금 450억 달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제 다수당이 공화당이 잡기 전에 와서 미국에 와서 이런 그 연설을 한 것이고요. 왜 미국 사람들에게 그 아메리칸 패밀리에게 감사한다고 했는데 모든 지원은 전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로도 들립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워싱턴의 지원이 열쇠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그러니까 전쟁 통해 나라를 비우고 미국인들에게 호소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런 우크라이나를 미국도 포기하지 말고 도와달라는 간청이 한 25분 정도 연설 내내 중간중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들으신 것처럼 그는 러시아어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어도 아니고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 의회에 와서 자신의 나라의 말로 얘기를 하는 것은 자존심이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존중한다 이런 뜻으로 영어로 말을 한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본인에게는 러시안이나 우크라이나 언어가 훨씬 편했겠지만 그 미국을 존중하는 뜻에서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아마 더 실용적으로는 그곳에서 통역이 있고 하면 시간이 두 배가 되죠. 사람들 집중력도 떨어지죠. 해서 본인이 조금 덜 편한 영어로 활용을 하면서 미국의 정치인과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하고 싶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가장 어제 연설 가운데서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결국은 당신의 돈은 자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을 받아가긴 하는데요. 굉장히 겸손하고 고맙다는 표현도 했지만 그 당당함도 멋져 보였습니다. 네. 당신이 당신의 돈이라고 하죠. 유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지원하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클리어하게 유어머니가 그것은 자선이 아니라 투자다. 어디에 대한 투자냐면 세계 안보.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며 그렇게 당신이 투자한 돈을 우리는 책임감 있게 쓰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핸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의 연설에서의 메시지로서는 하이라이트였고요. 앞으로도 더 달라는 얘기가 되죠. 이 전쟁은 반민주주의 독재자에 대한 전쟁입니다. 멈추거나 연기할 수 없고 바다나 무슨 다른 여러 가지가 막아주기를 희망하면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다 건너서에서 있는 내가 폴랜드에서 폴랜드까지 이제 가서 그곳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바다 건너 왔는데 바다 건너 있다고 세계의 안보가 위협될 때는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세상이 당신에게 미국에게 너무 많이 달려 있습니다. 하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러시아에 대적해서 이제 미국 무기 공급을 계속 유지하기로 전시 공약했던 것을 그 점에서 이제 강조를 했고요. 지원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환점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병도 있고 고맙습니다. 많은 거 보내줘서 이제 이런 얘기 대단히 강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는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 땅에서 싸워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미국 탱크와 비행기를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 무기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서 미국의 의원들이 굉장히 웃었고요. 러시아가 이 침략하는 것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은 너무나 원초적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파괴시켜버립니다. 러시아는 깡패들을 전선에 보냈습니다. 죄수들을 전선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미국 대통령과 같은 미국 대통령이 서는 이 연단에 있다는 이 신호가 러시아의 푸틴에게 아주 좋은 신호로 보여질 겁니다. 의회의 다수당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지 그렇게 변하는 것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이 초당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믿습니다. 이 전투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두 나라 사이의 동맹은 내년에 터닝포인트가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용기와 미국의 결의 무기를 계속 보내겠다는 그게 공동의 미래 자유를 보장할 겁니다. 가치를 지키는 그런 자유를 얘기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한 20 저는 25분으로 계산을 했는데 오늘 아침 매체를 보니까 23분으로 나와 있더군요. 23분이 됐건 25분이 됐건 18번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도착하고도 기립박수를 한 3분 정도 의원들이 쳤고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연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크리스마스 주간이기 때문에 의사당에서 의원들이 다 지었구나 집으로 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라고 말하지 않고 아무튼 저녁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남아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그 요청에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이 온 것 같았고요. 그러나 기립박수 치는 것은 공화당 의원들도 기립박수를 거의 똑같이 쳤고 이렇게 의사당에 올 수 있게 되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은 안 가고 어제 백악관에서 젤렌스키를 맞이했지만 갔잖아요.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죠. 2차 대전 중에 윈스턴 처칠이 미국 의회에 와서 1941년이었습니다. 연설을 하고 나서 전쟁 중인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한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에 블랭크 체크를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었던 공화당의 케빈 맥카피 하원 차기 원내대표도 어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기는 했는데 이렇게 젤렌스키와 악수를 한다든가 같이 있는다든가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젤렌스키가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치 미국 대통령들 국정연설 할 때 아주 대통령을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악수해 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어제도 그대로 보였고요. 그리고 또 법무장관이라든가 메리 칼란드 법무장관이라든가 핏 브리저지 교통부 장관이라든가 여러 명의 장관들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이걸 전달해 주세요 라고 바우무트 최전선에서 군인들이 전부 우크라이나 기에 이름을 써서 보낸 그 길을 마지막에 연설할 거의 끝무렵에 뒤에 있는 넨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카멜라에리스 부통령에게 전달을 했고요. 파란색과 노란색. 어제 바이든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 만날 때 타이를 파란색 노란색 우크라이나 길을 상징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 기에 군인들 이름이 쫙 적혀 있어서 한쪽에서는 부통령이 한쪽에서는 하원의장이 딱 들고 서 있고 거기에 대한 담례로 어떤 액자 미국의 기의 별이 성조기의 별이 그려져 있는 액자를 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 깃발을 미국의 하원의장 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이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와 전세계 자유나라들이 뭉쳤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죠. 이 전쟁이.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았는데 연설장에서 연설을 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의 이제 시그니처가 된 바지도 그렇고 셔츠도 그렇고 군인 차림의 그런 옷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정장 차림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돈 주는 것이 자선이 아닙니다. 내가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우리나라의 가치에 맞는 그런 미래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투자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돈을 지금 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대통령의 복장은 아무튼 그런 복장이었습니다. 백악관도 어제 18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기간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패트리오트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보낸다는 이제 처음으로 보낸다는 것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젤렌스키의 스탑파워 이 스탑파워와 겸손하면서도 막 구걸하는 것처럼 받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런 태도가 모든 의회 멤버들을 기립박수를 치게 했는데 대통령이 국정연설할 때도 전부 기립박수 치지는 않잖아요. 어떠한 경우만 빼고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기립박수가 나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랬더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머 이거 너무 하시는데요. 이거 too much for me. 박수를 너무 길게 치고 많이 치고 하니까 this is too much for me.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기립박수는 많이 쳤지만 중요한 결정은 내년에 돈을 얼마나 우크라이나의 돈과 군사 장비를 지원을 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고 그런 마지막 부탁을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인사와 함께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하는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면서 연설 끝냈습니다. Thank you so much. May God protect our brave troops and citizens. May God forever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erry Christmas and Happy Victorious New Year. Slava Ukraine. Happy Victorious New Year. 어제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 연설을 보면서 러시아도 또 실제로 본인들이 실패한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젤렌스키 연설 보면 계속 이제 뭘 달라고 하는데 이 전쟁이 몇 년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미팅할 때도 훈련이 다 되면은 왜냐하면 패트리트 미사일을 줘도 훈련이 돼야지 그것을 작동을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 되면은요. 더 달라고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두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가 웃고 왜냐하면은 그때 그 우크라이나의 여자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달라고 하는 무기를 전부 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서 훈련 되고 하면은 내가 더 달라고 할 거예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주 위트 있게 대답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고 서로 어그리한다고 하고 하니까 웃음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웃다가는 또 지금 전쟁 중인데 웃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했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분위기도 좋았고 의회에서의 분위기도 좋았지만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는 바이든 대통령이 뭐 나이도 40대이고 80대잖아요. 등도 두들기고 서로 굉장히 따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에피통신은 얘기를 하더군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계속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방세계가 더 많이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달라는 걸 끊임없이 했답니다. 끊임없이. 오늘이 22일이죠. 22일이기는 하지만 이미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데이가 주말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인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 듭니다. 잠시 뒤에 뉴스 이어집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떤 뉴스를 먼저 전해드릴까요. 아 네 이제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또 오늘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보다 한 해 더 오늘의 미국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뵀는데 해가 켭켭이 이렇게 쌓이면 쌓일수록 미국 뉴스가 전에 안 보였던 것이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잘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뉴스가 뉴스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과서 속에 있는 그 단어 말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입으로 얘기하고 한다 할지라도 조금 공허한 감이 있잖아요. 뉴스가 뉴스도 그럴 수 있다고 늘 저는 에브리데이 하루에 몇 번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뜻에서 이 뉴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저 애리조나에 물러나는 대통령이 그동안 컨테이너로 2층으로 멕시코와의 사이에 장벽을 쌓았던 것을 정부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만 하면 굉장히 건조한 뉴스인데 그런데 그 스토리를 보니까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당연히 뭐 그런 것들도 있을 테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세금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금이 그렇게 될 때 어떤 이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낭비가 되는가 그게 끝까지 세워지고 멕시코와 미국과의 장벽을 쌓아서 그 장벽이 불법 이민자를 줄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서 있다면 문제는 다르지만 지금은 다시 철거해야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주정부나 연방정부도 그럴 수 있겠고요. 다른 이슈로 시정부에서 참 돈 낭비를 안 하는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한 일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여러 가지 뜻으로 전해드립니다. 덕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임기 제한 이런 것 때문에 내년 1월 5일에 그 자리를 이제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당선된 사람이 뭐 카리 레이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지지했었던 팍스의 로컬 앵커가 아니라 민주당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덕듀시 애리조나 주지사가 8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10월 달에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을 때 해야 된다 말아야지 된다 더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계속 컨테이너를 멕시코와의 사이에 장벽으로 쌓았습니다. 그랬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12월 4일에 일단은 고소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애리조나 주지사가 먼저 정부를 고소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그 컨테이너를 쌓은 곳이 연방 땅이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다. 그리고 많은 이제 환경보호론자들이 얘기를 할 때 그 코로나도 그 구규지 있는 데인데 그곳에 초목에도 해를 주고 또 이제 겨울철 개울 같은 것 뭐 녹아서 막고 또 뭐 좀 흘러야지 덜 얼고 하는 그런 물길도 막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지사는 8월 달에 벽을 쌓아라 명령을 내렸고 10월 달에 이제 연방정부의 벽을 쌓았고 애리조나가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연방정부에서 하니까 바이든 행정부를 고소를 했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연방법무부가 막고소를 한 겁니다. 우리의 주장이 맞다. 애리조나 주지사의 주장이 틀리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설치한 것도 아직 앞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설치한 것도 다 걷어낸다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돈이 8200만 달러가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돈 8200만 달러는 전부 애리조나에서 막 뭐 일이 잘 되고 경제가 좋아서 흑자였기 때문에 그 돈만 갖고 한 것도 아니고 연방정부에서 코비드 나인틴 그 이후에 각 주정부의 여러 가지를 지원을 했었던 돈들이 있죠. 그 돈을 구체적으로 정부가 돈 주면서 여러분들께 경기부양책 줘서 1200달러 주고 1200달러 주고 800달러 주고 했을 때 그 명세서를 다 적어내라고 하고 이게 맞는가 제대로 썼는가 코비드 관련으로 쓴 거야 하고 검사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돈은 주는데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쓸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애리조나 주지사는 멕시코와의 장벽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벽 쌓는 데 써서 8200만 달러 그런데 지금 9000파운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9000파운드밖에 안 됩니까? 이거보다 더 될 것 같은데요. 그 박스를 제거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환경 손상되는 것을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불도저로 많이 밀었잖아요. 밀었으니까 길도 다 컸댔죠. 개울도 막았죠. 그리고 이제 오크트리하고 주니퍼 오크 주니퍼 주니퍼 참나무 주니퍼 향나무 그쪽에 이제 아마 참나무와 향나무가 많은가 보죠. 그런 것들이 뿌리째 뽑아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또 물러나는 주지사가 내가 그것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설치한 것을 다 해지하기로 합의를 한 이유는 그 이유는 법적 소송이다. 이게 연방 땅이다.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아니 그 연방정부에서 멕시코와 애리조나 사이에 완벽한 벽을 쌓는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다. 7월 달에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벽 쌓는 것을 무조건 다 막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데는 쌓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도 원합니다. 7월 달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8월 달부터 애리조나 현 주지사는 그 컨테이너로 벽을 쌓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때 또 안 할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러스 백스페튼이라는 생물다양성 센터의 책임자가 하는 얘기가 본인은 애리조나 주민들에게 내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민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스턴트를 하기 위해서 8200만 달러라는 돈을 세금을 써버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정치인들을 우리가 뽑고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지 되고요. 9000파운드의 박스 맞네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 한 해 동안에 돈을 얼마나 아주 효율적으로 쓰셨습니까. 요즘은 아마존 때문에 쓸데없는 소비를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마존뿐이 아니에요. 그 아이키아 같은 이케아 같은 경우도 이케아에서 여러분들 그것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냄비 3종 센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한국분 아주 좋은 비싼 냄비 파시는 분들께 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싼 냄비는 항상 비싼 냄비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용도가 다르죠. 아이키아에서 17불인데 3개짜리가 있어요.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라인에서는 팔지 않았거든요. 그걸 하나를 사러 갔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팔고 모든 것이 다 또 저희 집에 그 게스가 아니라 전기 스토브인데 전기 스토브가 최신형이 아니라 예전 예전 완전 코일이 있는 정말로 몇십 년 된 전기 코일이거든요. 저희 부엌에 쓰고 있는 것이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제일 큰 거 4개잖아요. 보통 4개 가운데서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다음 날 또 하나가 없어져서 그게 몇 주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은 거 두 개를 갖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홈디포에서 그 같은 전기 전기 그 레인지에 그것을 데우는 그 그 이퀴먼트를 온라인에서 안 팔았거든요. 지금은 팝니다. 이래서 어떤 분들은 좋아졌다라고도 얘기를 하시지만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부엌에 오래된 부엌에 팬을 쓰시는 분들은 팬 그 스크린 있죠. 스크린 저도 그런 부엌인데 그 스크린 같은 것도 안 팔잖아요. 요즘에 스토어에 가면 안 파는데 사실은 다 팝니다. 어디서든지 그래서 낭비를 한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괜히 이것저것 이거 스피너 같은 것도 채소 씻어서 놓으면 이렇게 좀 돌리면 물 싹 빠지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넣어두면 오랫동안 싱싱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너무 많이 다 파니까 낭비란다 하시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어제 6달러짜리 하나 더 샀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게 너무 높이가 뚜껑 높이가 높고 안에까지 막 뚜껑이 여성분들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밑에까지 다 있어서 너무 활용도가 없어요. 비싸기만 비싸고 무겁고 해서 싸고 가벼운 것으로 바꿨는데 이렇게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애리조나에서 8200만 달러를 들여서 벽을 쌓고 그것을 또 돈을 들여서 다 걷어내야지 되는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나 안 하셨나 그런 것 이제 2023년도에 우리가 안 하면 되죠. 돈을 세금을 세금법을 가장 잘 활용 내지는 악용하는 사람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제 연방의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를 공개하기로 하고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2020년 것만 보겠습니다. 뭐 그전에는 연방소득세를 2년은 뭐 750달러 냈고 다른 거와 합치면 조금 더 낸 적도 있고 하는데 2020년에는 한 푼도 안 냈잖아요. 0달러를 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번 돈이 거의 요즘은 투자입니다. 이름 빌려주고 하는 그런 것들 부동산은 손해 많이 봤다고 신고합니다. 그래서 1600만 달러 아니 1100만 달러 투자로 본인이 분명히 돈을 벌었어요. 벌고 대통령 연봉도 한 40만 달러 는 되잖아요. 그런데도 2020년도에 연방소득세를 소득세를 하나도 안 냈습니다. 0달러 입니다. 0달러 1100만 달러를 번 사람이 연봉만 40만 달러 인 사람이 직업에 대한 그런 게 본인은 500만 달러 적자라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 복잡한 내용을 언론에서는 다 보도를 하지만 어프셋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번 것도 있지만 손해 본 것도 있고 이걸 너무너무 잘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2016년도에 연방소득세를 각각 750달러씩 밖에 안 냈던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파트너십 같은 것으로 해서 이름 불러주고 빌려주고 트럼프 해서 돈을 거의 많이 버는데 세금 공제하는 것도 너무나 의심스러운 세금 공제를 한다. 이건 사기꾼의 수법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본인의 세금 보고를 꼭 후보 때에 공개를 해야지 된다는 의무는 없지만 하는 게 관행이고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세금에 대해서는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항상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던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에 트럼프의 국세청은 트럼프의 세금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 민주당의 정치 차원으로 법적으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그게 몇 년의 세월이 걸쳐서 이제서야 그게 되는 거죠. 2020년에 소득세 한품도 안 냈던 것 이런 것 그런데도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거 민주당이 정치적인 무기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연말 연시 지나고 나면 바로 세금 보고도 여러분들 준비하셔야지 되니까 어떤 분들은 큰 돈 버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벌고도 이렇게 이렇게 어프셋을 해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는데 그렇게 따질 때는 여러분들께서도 세금 보고 할 때 아주 꼼꼼하게 생각을 하고 공제 받으실 것은 공제를 받으시라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 이것도요 연말이 되면서 인간과 인간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에는 그 인간 관계가 있다. 그리고 항상 참 야박해지는데요. 조심해야지 될 사람은 나를 가장 성실하게 섬기던 사람 나와 가장 친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내 목에 칼을 확 들이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아프도록 잠시 뒤에 그런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 뉴스였던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의 샘 뱅크먼 프리먼 프리든 프리먼 프리든인가요? 프리든인가요? 프리드 프리드 서른 살에 이 회사를 창업한 사람은 마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본인의 합의에 따라서 사기 혐의 등 8개 혐의로 만약에 최대 형량을 받는다면 1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손님의 돈을 FTX에 거래를 하기 위해 FTX를 통해서 뭔가를 거래하기 위해서 넣어둔 손님의 돈을 FTX보다 먼저 설립한 해지펀드 회사의 스타일이었던 알라미드 리서치라는 데 넣고 계속 돈도 잘못 쓰고 선거 자금도 공화당에도 주고 민주당에도 주고 민주당의 준 돈은 알려지고 공화당의 준 돈은 안 알려지고 등등 돈 세탁 혐의까지 합쳐서 이렇게 됐잖아요. 8건의 형사고발 이뤄졌는데 본인은 물론 무죄를 주장을 하겠죠. 거기서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같은 회사에서 한 사람은 알라미드 회사의 CEO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TFX를 같이 만들었고 하는 한 사람은 여자 한 사람은 남자입니다. 캐롤린 캐롤라인 앨리슨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게리 왕 이 두 사람이 지금 본인의 CEO였고 파트너였던 샌뱅크맨 프리드와 거의 비슷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죄를 인정하지 유죄를 인정하고 대신에 수사에 협조하겠다 프리바겐 한 거예요. 형량 조절을 받으면서 그걸 형량 조절 받지 않으면 한 사람은 110년 또 한 사람은 5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1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샌뱅크맨 프리드의 애인이었던 같이 살기도 했고 했었던 캐롤린 앨리슨 입니다. 28살 이 캐롤린 앨리슨도 스탠포드 나와서 같이 같은 학교 다녔네요. 굉장히 집안도 좋고 하는데 연애하는 그 사실이 너무 잘 알려졌었고 동거도 했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형량 감량 받으려고 나의 애인을 동거까지 했었던 애인을 내 대해서 이제 그의 혐의를 검사가 입증하고 싶어하는 그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사에 협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일들 많이 보죠. 상사와 최고 대표 ceo와 뭐 그 아래서 일하던 상무라든가 전무라든가 이런 일은 많잖아요. 보면은 아 그럼 몇 년 형 살고 나오면 그 뒤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해줄게 내가 자신의 자네의 가족들은 돌봐주세 줌세 뭐 이런 건데 이 케이스는 애인이잖아요. 서로 30살과 30살과 28살에 그리고 얼마 얼마 전에 여자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은 남자 애인을 같이 회사를 설립해서 그렇게 그렇게 하고 투자자들 돈 유용하고 하면서 저 남자 때문에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게리 왕이라는 사람은 FTX를 공동 창업했는데 두 사람 다 28만 달러 보석금 받고 풀려났고요. 회사 붕괴 사기 그리고 샘 뱅크만 프리드가 어떻게 FTX와 알라미다라는 회사를 막 섞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섞여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막 320억 달러 가치의 회사였는데 FTX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은 뭐 0이지만 파산하고 그렇지만 이 320달러 가치의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운영은 너무나 너무나 허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불과 한 5년 사이에 그 정도로 가치를 키웠으니까 MIT 나오고 부모도 스탠포드 법대 교수고 뭐 누구죠 브라더도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하고 이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또 뭐 여기에 초청해 저기에 초청해 뭐 미래의 젊은 워렌 버페시아 빌 크린튼과 같이 사진 찍어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같이 같은 컨퍼런스에 나와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왜 쏠릴 때는 확 쏠리잖아요. 그쪽으로 돈이 확 들어갔더니 그 돈이 알라미다라는 그 해치펀드 그쪽으로 확 들어가서 지금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형태죠. 해서 이 두 사람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바로 프리먼의 지시에 따라서 FT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또 암호화폐 보안 토큰도 발행을 했습니다. FTT라는 이걸 가격을 가격을 조작을 해서 또 공개시장에서 많이 사들여가지고 그 뭐 커스터머의 자산을 FTX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그 커스터머가 맡겨놓은 돈을 알라미다로 옮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저 사람이 시켜서 했다고 지금 뭐 진술을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샘 그 뱅크맨 프리드와 앨리슨과는 같이 서로 일도 했지만 뭐 젊은 사람이고 사랑을 했으니까 동거를 했겠죠. 일도 함께 했고 그리고 억만장자 뭐 수십억 수백억 수백억 일글 달러를 같이 이뤄보기도 한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본드에서도 그 본드에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나려면 저 남자에 대해서 내가 나쁜 진술을 하겠습니다. 이게 세상인 건가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뭐 인구 뭐 거의 다네요. 3억 명 정도가 48개 주에서 겨울 뭐 폭설 비 아니면 기온이 너무 낮다던가 이런 날씨 경고를 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무슨 뭐 폭탄 사이클론 이라고 부르던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확산되고 또 강해지고 하는 것을 폭탄 사이클론 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 할러데이 때 여행을 기획하시는 그런 분들께는 큰 그 차질이 생겼는데 시애틀공항이 오늘도 뭐 몇천 편의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아니면 아예 취소되는 비행기 편도 굉장히 많거든요. 시애틀이 시애틀도 그렇고 시애틀 굉장히 춥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뭐 눈비 내린다고 하는데 가장 추운 곳은 뭐 몬타나 다코타 짐작되시죠? 그러니까는 뭐 파고 같은 영화도 나오고 네브라스카 와이오밍 미네소타 텍사스도 지금 무척 춥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주도 많습니다. 조지아주 한국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 노스캐롤라이나 켄터키 와이오밍 주에도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비행기가 가장 많이 연착되고 취소되는 공항이 어느 공항일까요? 아무래도 뭐 국내선만 하는 공항보다는 국제선까지 같이 있는 공항이고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이랍니다. 만약에 비행기 오늘가 취소된 비행기가 다섯 대가 있다 하면 그 가운데 한 대는 시카고의 오헤어 국제공항이라고 하거든요. 5분의 1 20%가 시카고 그다음에는 이제 덴버 생각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시카고에는 정말 그렇게 춥고 바람분이니까 그 윈디 시카고 이런 소설도 있고 그리고 덴버 눈이 얼마나 많이 내리겠습니까 겨울철에 그래서 지금 공항 공항도 원래 금요일이 금요일이면 내일이죠. 내일이 22일인데 오늘 23일이네요. 이렇게 맨날 보면서도 날마다 보면서도 날짜를 모릅니다. 가장 내일이 이제 바쁜 날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라도 이제 비행기 다른 지역들 스케줄을 보시고 바꾸시려면 한번 신경을 쓰셔야지 되고요. 대체적으로 여행 항공사가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전부 뭔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편하게는 해드리지만 그래도 작은 글씨 꼭 읽어보셔야지 되는 것 아시죠? 리부킹 하실 때는 언제나 작은 글씨 읽어보시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요. 1년도 더 전에 개가 사라졌습니다. 셰팔드 믹스드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캔사스에서 16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누가 길에 정원에 개가 있어서 수의사에게 데려갔더니 마이크로칩이 있어서 결국은 개주인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거든요. 아마 원래의 개주인은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곳으로 데려간 게 아닌가 걸어간 게 아니라요. 셰팔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리유니언 원래 집 떠나기 얼마 전에 새끼가 있었기 때문에 새끼들도 이제 부모를 만나게 되는 거죠. 강예신이었습니다.